오늘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게 되는 어린이날이었죠.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. 친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어주는 위탁가정을 김효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장난감과 책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밥. 빙글빙글 돌아가는 오르골에 아이가 한 박 웃음을 짓습니다. 31개월 서아는 2년 전, 생후 7개월에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. 친부모의 장애로 돌봄이 어려워져 가정 위탁으로 새 부모를 만난 겁니다. 한가족이 된 지 꼬박 2년. 뒤집기부터 첫 걸음마까지 하루하루 성장일기를 써왔습니다. 주 양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컸던 서아에게 언니와 오빠의 사랑까지 더해졌습니다.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.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힘들기도 하고.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래서 위탁가정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누군가는 안아줘야 되니까. 가정 위탁 아동은 친부모가 아프거나 이혼, 학대 등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야만 했던 아이들. 짧게는 석 달, 길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. 최근 3년, 경남에서는 해마다 평균 100명 넘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 둥지를 틀었습니다. 가정 위탁 제도가 시행된 지 20회가 넘었지만 부족한 인식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. 신청하는 것이 어렵고 낯설고 잘 모르는 것들,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아이들이 많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세상에 홀로 던져지는 아이들이 더 없기를 바라며, 경남에서 559개 가정에서 697명의 아이를 가족으로 품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.